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! 뭐하래! 뭐하래! 아! 또 금방 본 느낌이네요. 안 싫어. 아, 힘들어요. 춥죠, 밖에? 거긴 안 춥고. 안녕하세요. 고생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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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경기에서 우는 또 생각하면 눈물 날 것 같은데. 경기 끝나기 10분 전부터 눈물 흘리고 있었어요. 옆에 미경이도 울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쳐다보면 더 울 것 같아서 쳐다보진 않았는데 미경이도 훌쩍훌쩍 걸어버리더라고요. 저는 거의 그냥 통복에 놓고. 그러니까요. 저 잡힐 줄 몰랐는데 창피해.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난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시험 없이 달려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컵데이 하면서 발목 구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는데 해야 되는 거니까 네? 네? 감사합니다.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니까 그래도 수비 부분에서라도 조금 더 도움이 돼야 되니까 조금 더 한 발 더 움직이지 않았나 스페인에서 우리 경기 관람했대. 팬이래요. 그래서 우리 팬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 손 안 보안 빵 구하도 있는데 빵 구하도 있는데 비카데로 조용히 조용히 가게